어! 빨라! 실패 턴 턴 그렇죠 네 좋았어요 허리피고 우아하게 그렇죠 턴 개를 놓쳤어요 개를 놓쳤잖아요 개는 계속 쳐다봐야 돼요 시야에서 놓치면 안됩니다 우아하고 침착하게 자 사이로 사이로 그렇죠 예 그거에요 그거에요 먼저 이끌어가려고 했죠 개가 오지도 않았는데 앞에 넘어가서 기다려주세요 넘어가서 바로 그 사이 그렇죠 그정도 하는게 가장 이상적이죠 또 먼저 돌렸잖아요 가슴을 먼저 돌렸죠 걔가 여기 넘자마자 나는 돌려버렸어요 걔는 뒤에 서게 돼요 여기서 넘는걸 보면서 이렇게 넘는걸 보면서 이렇게 움직이면 되는데 자 기다려요 기다려요 같이 보세요 보세요 아이콘택 하면서 그렇죠 예 패닝샷 가슴이 또 만져 너무 빨리 다쳤어요 왼손 들고 불러요 그렇죠 부드럽게 그렇죠 예 우라 동 bound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또 걔를 놓쳤어요. 나이스 방금 한게 리어크로스 방식이에요. 여기서 리어크로스가 일어났어요. 보내고 옆으로 그렇죠. 이게 리어크로스에요. 굉장히 어려운 핸들링이에요. 근데 더 쉬운 방법이 있어요. 여기에 서서 이렇게 피벗으로 돌리죠. 이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여기에 섰느냐에 따라 캔들 이게 확장에 관하게 되는 거예요. 어이없죠? 네 너무 쉽습니다. 제가 바로 기기입니다. 예이 도일면 아쉬워드 예 잘하셨어요 이번에서 너무 서두르지 마세요 천천히 차분하게 얘랑 아이콘택 하면서 충분히 그렇죠 걔보다 거기서 좀 느렸죠 블록킹을 못했죠 2,3번 거기 사이에 쓰셔가지고 시작해 보세요 살짝 그렇죠 예 그 타이밍입니다 2번 뒤로 오셔가지고요 예 거기서 예 여기 서가지고 그냥 여기서 편하게 부르세요 여기 2번 이쪽에 서가지고 넘어오는 순간 한 발 이쪽으로 움직이세요 그럼 얘가 이렇게 돌아올 거라고요 그때서 여기 가상의 포스트 포스트를 머리가 지나면은 그 당시에 2,3번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어려워요 어려운 핸들링이네요 지금 얘가 무슨 뜻이들을 못 알아들어 핸들링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불렀죠 이렇게 불렀다가 넘자마자 이렇게 이렇게 움직였다구요 그러니까 바로 이쪽으로 꺾어지는 거죠 근데 여기서 우물쭈물하니까 2번에서 얘를 어디로 가라는 거야 반대로 도세요 반대로 도세요 왼손을 들고 네 그렇게 부르는 거예요 텀 움직이고 그렇죠 고우 고우 예 그거예요